반갑습니다 이야 갑자기 멋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드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열심히 활동했습니다 막 물 그런 LED도 막 스포일리티가 남부했어요 그거 올해 나물 무대 같아요 색감이 진짜 저희는 항상 첫 무대는 망하기가 좀 쉬운데 이번 컴백 때는 되게 첫 무대 같아요 너는 정말 울어? 왜 울어 정말 왜 웃어? 울려 그건 없애잖아요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된다 진짜 한 쩔어가 있구나 그런 뭐 안무 안무 버전 뒤쪽에 배치는 멤버들은 약간 손해를 좀 봤어요 왜? 왜냐하면 해가 딱 오였을 때 찍은 멤버들이 앞쪽 멤버들이 많이 찍고 뒤에 가니까 해가 죽는 거예요 형만 그러니까 정말 파란 게 안 나오고 빨리 개인이 있었나? 그러니까 막 개인별로 립 같은 거 따잖아요 그렇죠 있었죠 매니페스토랑 립이 없어요 매니페스토는 없었잖아 매니페스토는 없었잖아 매니페스토 많이 비슷했어 댐브고 이게 있는 척 해봤어요 아무튼 그런 게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 저희가 6시 이거 열심히 하는 꼬만 저희가 이제 얘기하고 듣고 있어요 역대급으로 저희가 7일 동안 뮤직비디오를 촬영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게 들었을 때는 되게 힘들 줄 알았는데 다 5시에 5시 8시 8시 5시 5시 갈게요 야 이거 빨리 먼저 뺀 사람이 있잖아 제가 먼저 뺀다 오케이 이제 태양이 됐습니다 자 저의 목표는 다치지 말고 멤버 가족 친구 아미 나쁜 날보다 좋은 날만 가득입니다 조금만 더 크게 읽어주세요 미치 안 들려요 응 저 밀어놓고 자 오케이 자 집중 집중 태양이 집중 자 집이나 집중 자 저는 다치지 말고 멤버 가족 친구 아미 나쁜 날보다 좋은 날만 가득입니다 아 다치면 안 되지 야 이거 어떡해? 이거 활동으로 뭐 잘 지켜줄 것 같아요? 아니 요즘 상황이 그렇게 자 자 짜만 짜만 너무 어려운데 좀 일정인 거 아닌 거를 좀 얘기하고 싶은데 좋아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이거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시작합니다 이제 시작하면 다 맨날 안했네요 전문가의 말씀 막 비공개 영상 이러면서 막 푸시더라고 진짜 뭐 뭐 찍었던 거 막 풀고 뭐 한 거 띄고 이러면서 이제 돌켜봤는데 이제 실력이라는 시간이 딱 지났지만 아 그때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알 것 같더라고 응 왜 왜 이렇게 힘들었어? 그냥 인사만 해도 힘들다니까 보기가 우리가 힘든 게 아니라 보기가 힘들다 우리가 힘든 게 아니라 보기가 힘들다 우리가 힘들다 아니 우리도 힘들었지만 맞아 그리고 지금 세븐의 앨범은 없었고 한 5 정도에 그만둘 수도 있었지 않았어요? 저의 마지막 앨범 5입니다 그렇게 됐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5의 의미였어요 어 7년 동안 이제 이 할 수 있었던 거는 거기한테 그런 느낌이 나올 줄 몰랐다 글쎄 풀어주세요 윤기 형이 하는 제스처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어떤 어떤 대박인게 가족들 영상도 막 찍어주고 맞아 맞아 좋다 정국이 영어공부 좋아하지 않았냐 그만해 영상 빼고 영어공부도 아 같은 0시니까 7년이라는 시간이 형한테 의미가 있었네요 의미가 있었네요 의미 있었지 의미 있었지 의미가 없지 다들 그랬었던 거 같은데 처음 와서 라이크 응절을 딱 하나라도 놓치면 정형이 안 됐습니다 먼저 떨어지거나 아니면 막 뒤에 떨어져 위치미가 안 떨어져 되게 치미한 퍼포먼스야 그러니까 아니 사실 진영 사실 진영 파트 중에 하나 뭘까 하나 뭘까 하나 지구 지구 아 형 지세라 나는 나야 지금 정형 그래서 지구를 썼구만 완벽해 문이야 지영이 넘어가서 빨리 필라도 얘기해줘 그래 필라 필라 그리고 우리 나 자신도 사랑하자 와 러브 바이 세트 그리고 진전소 그리고 BDS 아 아 아 야 그렇게 하면 우리가 뭐하네 아니 가족 BTS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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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음식 좋아하지 아니요 여기에서 보겠습니다 네 제발 잘해 공연 아 어 나 갑자기 좋아하는 거 생각났다 클럽하고 싶다 클럽하고 싶다 여러분들 타이밍 아니에요 너무 잘 들었는데요 거의 빌보드 인터뷰 하시는 분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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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괜찮습니다 자 남준씨 아 저는 우선 팀 네 방탄 아미 빅히트 그리고 모두가 한 팀 아닌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 팀이 네 자 두 개 남았습니다 자 저는 또 맥주를 또 그렇게 좋아합니다 귀여워 이게 방송인지 그냥 수다 털러 온 건 진짜 모르겠는데 내가 쏠 때 보다 더 많이 봤어요 그때 많이 썼어 진짜 궁금하다 낙서럽게 많이 봤어요 아 이거 누가 사준 옷인지 아십니까 아 근데 부드러운 이게 다 게임으로 그 아무튼 이제 아 열심히 해야겠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제 소감 얘기할까요 아니 조용히